타양성 시작하는거는 좀.. 오랜만이네 그리고.. 아니.. 타력이랑 수비에는 왜 붙어있는건데? 이거 만든 양반 약간.. 정신이 이상한거 아니야? 긁어내기, 되돌리기, 번개고채 귀엽긴 참 귀여운데 왜 번개고채는 없지? 턱벌레 턱벌레 빙아 아니 왜.. 없어? 어? 얘 되게 귀엽다 얘도 귀엽다 뭐야 살아있는 벽 이렇게 귀여운 이벤트였어? 짱귀엽네 공중재비 하하하하하하 아니 뭔데 귀엽냐 야 얘네들 겁나 귀엽다 갓모드인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갓모드다 엘리트 3마리를 갈까? 어차피 이거 15승천이라서 눈깔 달린 엘리트를 보러가자 타카 하하하하 제비 지금도 필요없지 어어어 아니 하하하하 거짓된거 달라는거요? 저거 DC마이너갤러리 가시면은 공략 있습니다 어 눈 큰거도 있네요 저걸로 바꿔야겠다 큰 눈 감사합니다 맞어 저게 맞지 아 타격세대 때릴걸 실수했네 여행 아 저게 맞지 아니 잘못 눌렀다 컴파이어드라이버 필요없죠 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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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등 몬드드리기님 고할로우 감사합니다 펜 하아 대단원이 나오네 대단원 쓸 수 있을까 프리즘 완타 아르칸즈님 반갑습니다 완타 놓고 하셨죠 완타 렉이 대단원 대단원 가능 지금 간다 기다려라 펜 펜 펜이 펜이 대단원 펜이 대단원 펜이 대단원 펜이 대단원 펜 못해 다 지우고 펜이 대단원 다 지우고 펜이 대단원 하면 안될까 덱 1장 가자 탈출구 탈출구 대단원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그거네 빨란 맛이네 덤벼마 아니 핸드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근데 냉정함 어차피 밀집 챙기기는 힘들거 아냐 무지개는 미국같고 이번 턴에 대단원 안잡히면은 어어 갓단원 이걸 대단원이 캐리하네 150딜 아 세상에 이게 대단원이지 이게 대단원이지 어 오우야 너무 좋다 폭주 발굴 발굴 무적 무적에도 눈달려있어 눈깔만 박힘 폰 프란츠 님바 같습니다 라키 넣을거 없어 보이는데 어 룬피 룬피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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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논 상점가서 카드좀 치우자 룬피 룬피 팽이 극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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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 룬피 룬피와 펜 다음 턴 대단원 다음 턴 대단원 다음 턴 대단원 스티 왈 룬피 룬피 형상도 괜찮닐 것 같긴 한데 스티 눈알 달린 거는 모드입니다 선물로 oco 스티 아무 하 대단원 누구 도 Почему 됐어. 편촉 대단원한다. 백딜 너무 아름답고 오우씨 야 이거 좀 센데 저건 좀 무섭다. 인정 재활용 어둠의 풍 포식을 넣을까? 고민되네 유황이라니 그런 무서운 발을 아 똥공격 지울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타격이나 지울까? 똥공격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고 흐음 흐흐 스네코의 눈 아 잠깐만 근데 스네코 룬피 행복한 꽃도 눈 달려있네 겁나 커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똑같은 눈인데 커여온게 있고 징그러온게 무서운게 있고 따로 따로네 다 같은 눈깔이 아니야 아 강타 먼저 할걸 이거 서순이네 유황능력 유황능력 터마다 내 힘 2 적힘 1 올라요 이기거나 뒤지거나 입니다 아 재활용 재활용이 조금만 더 돌리면 되겠다 무감각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최적화 터보 아이 근데 꼭 상점 앞에서 튀어나와요 뭐 어떡하지 그냥 옆으로 뺄까 여기도 눈 날려있다 기사회생 나왔다 기사회생 나왔다 어두운 포옹 강화고 이제 예비 강화 들어가자 이러면 이제 수비할 것만 더 챙기면은 모을 것 다 모은 것 같은데 아 소비색 해야 되는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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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핸드 말린다 이러면은 풀에서 자야겠네 보스전은 이렇게 템포 안 빨라서 이렇게 많이 고생할 것 같진 않은데 자긴 자겠죠 눈은 모드 때문에 달려있습니다 157 157 개꿀 포식 연사 화형 연사 대단원 알까? 행융합 룸반구 작은 집 작은 집이 납시다 니킥 신경독 정밀 뭐 단원 상점 좀 더 볼 수 없나 제거 좀 하게 불 불탄 엘리트가 저기 있어서 조금 애매해졌네 아 여기 불 3개나 있는데 불탄 엘리트 때문에 저기 가야 돼 아 젠장 어디서 자꾸 눈이 떠다니야 아 안돼 연사 대단원 아 눈알 왜케 날라다녀 뭐야 뭐 때문이야 실망 아 눈 왜 자꾸 옆에 날라다녀 고개 지금은 고개가 필요 없겠죠 폭력 성급한 탐욕 훼손 아이고 거덩이기랑 수리검도 나왔네 근데 다 필요 없지 않아 수리검은 필요하려나 뭐지 복수할 거 있나 복수할 거 뭐가 있지 2단원 연사 대단원 하면 되니까 굳이 2단원 할 것 까지야 아니 드루우 보고 또 때리면 되잖아요 결국은 검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박색이 컴파일 드라이버 연대대각 어폭스의 거 회생할걸? 저거.. 재발의원 괜히 뺐네 1뎀 백댄 백댄 희귀음 טוב 쟤네들도 눈 날려있어? 동서, 남북 아... 아... 아니, 잘못 돌렸네? 아씨 아아...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눈 달려있는 건 모드입니다 캘리퍼스? 좋은데 맹독 구글리 아이즈라는 모드입니다 쟤도 눈알 넣어주지 어휘야 240들 5턴 뒤에 다 나왔으면 좋겠다 쟤도 눈알 생겼으면 좋겠다 어... 종이 갓구리까지 아하 몸통 박치기 나왔다 지금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킹이 갓구리 불 가야 저거 해산을 하는데 히히유물 히히유물 42 데미지 미쳤네 히히 히히 출구 재활용 남겨둘 걸 그랬나 굳이 남겨둘 필요 없을 거야 갓구리 갓불은 임명하십니다 세모항 현두미 아니 왜 현두미만 만나면 눈알이 미쳐날듯이 히히 히히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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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무를 쓸까? 건무 드로우 카드인데 수리검도 볼 수 있고 펜촉도 올려주고 안전티님 반갑습니다 으엑 건무바이 일단 살고 봐야겠어 키운다며? 키울 걸 했잖아 미안해 ș 아 아 이제 아 이제 1 이렇게 2G 한 걸 암전 터보 컴파엘 드라이버 터보도 뭐 괜찮겠네요 퇴보 안 쓸 거지만 어둠의 퐁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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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쿠쪼님 반갑습니다. 쪼쿠쪼님 반갑습니다. 쪼쿠쪼님 반갑습니다. 아니. 슬쌌다. 겁무 미쳤다. 역시 빨간 빨강 사기맵. 어둠의 봉 파워 좀 보세요. 근데 심장전 할 때는 좀 방어도 챙기기 힘들겠네. 아 기사생 강호가 나왔을까? 일단 킹박집. 짱공지능. 민포 세 개 다 있다. 흠. 음. 구세하님 반갑습니다. 연사 대단원. 완벽해. 펜타그래프. 민포 네 개 들고 갈까? 고개. 후파. 저림. 고개도 필요 없지. 제비가 났지. 민 민 민 민 민 민. 사민포. 민 민 민 민 민. 흠. 스토비. 예비. 건물. 스토비. 생각해보니까. 공허자 필수 있잖아. 이거 지금 돌리는게 낫겠다. 음. 아주 훌륭하다 아 나 캘리퍼스였구나 몰랐네 에이 약화 걸려가지고 데미지가 심상치 응 데미지가 좀 이쁘게 안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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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탈출구 예비 탈출구 이렇게 써야되나 아 아 아니네 이렇게 하면 줄어들 아 아 아 탈출구 예비 탄도 탈출구 예비 탄도 이런 느낌인가 아 아 너무 다르신다. 아 팽이 되다 논하자구요? 아 안되네 재활용으로는 안되네 타락 써야 되나? 타락 쓰면 가능 뭐 아무튼 어 샤모왕도 귀엽다 야 이거 왜케 귀여워 동공지진 커요 승리 역시 대단원이다 아 아멘